어? 옷 사셨네요? 아... 목푸지를 제가... 뜯어내요. 안녕? 어... 뭐야? 보드 뭐야? 보드죠. 응? 이스트리. 안녕? 맛있으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성. 안녕하세요. 본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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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기들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간단히 준비했는데 와! 오, 뭐야? 근데 이거는 그전에 해야 될 게 있어. 우리가 한 명씩 나랑 사진을 찍어야 돼. 그 선물 안에 내용이 있어. 햄미팅 현장 같네요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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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다음, 다음. 니 가세요. 어? 재현이 가요. 뭐, 뭐 할까? 타임. 하트! 하트! 네, 네. 하나, 둘, 셋. 한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적당한 선물 없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캔들을 제가 직접 다시 향을 해보고 그리고 저의 정성어린 제가 또 이제 글을 굉장히 못 써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땅한땅 오, 뭐예요? 약간 감동하네 사연이, 사연이 먼저 지금 집 가서 읽어봐야겠네 사진과 같이 집 가서 읽어봐야지 여기서 읽으면 큰일 났어 사연이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, 감사합니다 오, 그 글씨지 귀여우시네요 아니, 살짝 갔어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 Cara. 앞으로 잘 해봅시다 파이팅! 니는 누구하고 있어? 재밌다 뭐하는거야? 가방이 열렸어 아 그거 맞다 아까 너희들 메세지 내가 이따 닫을게 와 길 막 아 여기 거울이 있나?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? 아 여기 거울이 있나? 아 여기 거울이 있나? 아 여기 거울이 있나? 아 여기 거울이 있나? 음.. 음.. 그냥 이렇게 아 안 onwards 예전idad 앨범 이Agenda 요만 ш ey Game 으 하 더 하나 뭐 하시고 계신가요? 네? 팝사인 중이에요? 네 굉장한데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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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퀸드에서 했네요 뭐하러 왔죠? 이 녀석... 처틀 처틀 뭐죠? 말리부 말리부 가고싶다 말리부가 나라 이름이 맞아? 몰라 니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문 열어달라고 그만 찍고 1월에 우리 엠티 간다 1월에 엠티 엠티? 엠티 간다 어디로 가죠? 즉이 장 비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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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비발디 나 근데 몰라 너 스케줄 한 번도 안 봤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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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천? 니 내 집 아니야? 아니 홍하연이어가지고 뭐 대가리 먹을까? 아무도 박지 말라고는 말 안하는 오늘 하루만 봐줄래? 나 왜 이렇게 흥분했어 오늘 자기 정의 입을 이렇게 여기까지 놓고 스키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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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가 보드가 더 재밌어요 보드가 더 재밌어요 아 근데 보드가 더 어려워요 네 보드가 더 어려워요 조금 보드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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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3, 4, 5, 6, 7, 8, 9, 10 2, 3, 4, 5 1, 2, 3, 4, 5 2, 3, 4, 5 고고고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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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치팬 난 이거 보드 한번 타봐도 돼? 빨리? 인텍이긴 한데 원래 벨트가 돼 아... 형 다 죽으셨네요 이래서 항상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트레이닝 아시겠어요? 저건 뭐지? 저건 이응 알리에서 이응 아... 아... 안 되네요 갑시다 보자 오우 씨 다행이다 아 아쉽군요 영상 못 만들 뻔했잖아 우리 다 버리고 갔어 우리 버리고 갔다고 실례지만 뭐? 네? 네? 어디가요? 렛츠 무소 렛츠 무소 설마 무소가 무한잎의 소고기이란 뜻이야? 아 진짜? 아 진짜로? 와 뭔가 오버워치 식랩 신림 자아 들어가자 따라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보소 홍보직이 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웠다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3이 1 하면은 떨어지겠습니다 해서 30 5 sins 아 진짜 이 카메라가 진짜 멋있게 나온다 그치? 이렇게 코트에서 프로필 사진 해도 되겠다 채연이 왜 이렇게 아빠 같지? 아빠 맛있어요? 말이 드세요 인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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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봤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쌔 같이 함께 들어보면서 각자의 의견 견 기읍 민주주의 스타일이거든요 혼자서 독재적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첫번째로 보낸게 좋습니다 인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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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을 걸었어요 이거 올레임을 해서 바리오 게임의 미니게임인데 저희 1대1을 세훈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형은 지금 스타 100을 걸었어요 이 형은 스타가 30개밖에 없는데 형 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도 하고 싶은데 이 형은 그걸로 있어 봐 카구리 히노카구리 카구리 여러분 이게 까르보드에 들기름 부은거보다 맛있어요 뭐 이런거 그냥 먹어보려 지금은 과연 몇시일까요? 지금은 저녁 8시? 8시 정도 됐나?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아마 저녁인데 해가 좀 뜰지도 몰라요 네? 네 한 두 시간 후 아 진짜 맛있어 그냥 재현아 이거 먹어볼래? 가버리지? 아 많이 먹었어 진짜? 나 처음 먹어봐 지금 세븐데이 바람이.. 바람이 세긴 하네 바람이.. 바람이 세긴 하네 배추어 나 진짜 이럴 때 찜질방 가야되는데 어.. 찜질방 가면 어디 뭐 하죠? 식퇴 식퇴 식퇴가 뭐지? 식퇴 안 먹었어 식퇴 안 먹었어 식퇴 안 먹었어 난 불이광에 식퇴 안 먹었어 나 진짜 찜질방 가는 사람이었어